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all from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Today I'm glad we all are here together I'm especially happy that my sister is here Because I know it's been many trials and many obstacles For her to be up here pray So it's very moving and very touching for me to be with my sister And today I'm glad that my sister is here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I really like the word that she said King I'm glad that my sister is in the presence of King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for your mighty and protection Thank you for protecting my sister and bringing her safely here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for transforming myself and her and all those And today I found myself being in immigration all day And today I found myself being in immigration all day I found myself moving It was quite a headache It was quite a headache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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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머리 아픈 일이었습니다 But I found myself moving I found myself moving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때때로 우리가 때때로 아 나 예수님 믿어요 하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내 앞에 무거운 시련이 닫히게 되면 그 믿어요라는 말이 순식간에 어디를 가버립니다. 불가능한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 교장선생님 앞에 섰어요 학교에 모든 선생님들도 거기에 같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들이 다 걱정을 했어요. 제 피자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장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교장선생님 죄송하지만 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가 이제 아주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셨어요. 온 학교에 다 들리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다 들리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록국 갈리소에 가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끊임없는 문제를 풀어놨어요. 제가 정말로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제가 뭔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뭔가 원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아주 기도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제가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함께 이렇게 연루된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면서 참 감사함을 드리게 됐어요. 참 감사함을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기쁜 것은 내가 이렇게 뭔가 들려움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두려움과 나의 염려로부터 이렇게 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막 이런 얘기에서 아 이거 어떻게 안하나 큰일 났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셨어. 그래서 오늘 하루가 정말로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는 날이기도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하는 날이기도 했었어요. 아 하나님 누가 내 머리 속에 이 스위치를 바꿔줬습니까? 나를 유혹하는 수많은 독소들이 내 속에 있었는데 말이죠. 마치 내 속에 있는 머리는 저기 서 있는 나무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들이 저 가지가 자라는 것을 볼 때 내가 그 생각 가운데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다랑 내가 너의 마음을 바꾸리라 새롭게 하니라 마치 내 속에 심장이 펌프질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나를 바꿔주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로마스 12장 2절에 보면요 그 뜻이 정말로 나를 이렇게 정말로 태워들어가는 그런 영역을 바꿔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염려스러운 말을 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걱정하는 것 대신에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바로 그런 변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지식은요. 지식은 사람들은 노예 같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변화되고 또 새로움을 못 믿게 되고 더 이상 고민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될 때 더 이상 그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바로 그 진리를 개낫게 될 때 바로 우리는 값진 존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런 형편에 있게 되지 않습니다. 저런 염려로 우리 자신을 괴롭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너무 진념하지 않고 우리는 그분의 의미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변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의 검사는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나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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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나무같은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저 나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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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를 마시기 만하면 되는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독소를 가진 그걸로 이렇게 의미가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쫙 바라딘기는 극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요 그 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빛을 반사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다른 어떤 방법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하늘의 능력이 우리를 강사하고 돌보게 해야 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믿으면 바로 받으리라 제가 갈 때 잠깐 설명하면 이 선생님이 비자 날짜가 지나갔는지를 모르고 6개월을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비자가 만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민이 많았습니다 치수가 됐으면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그리로 갔다 그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믿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저는요 저 마치 어항 속에 저 금붕어가 점프를 하듯이 내 그 초에 있는 거기에서 점프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때로는 불가능한 점프를 이렇게 싫어할 때도 있어요 예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도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그의 아들은 죽을 것이라고 저 제사 위에서 그러나 죽지 않았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우리를 상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루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심판하고 정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주 공의로우신 분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실망과 마주치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 이 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참아라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거라 하느님 내가 주님 안에 믿음을 들 때 당신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누가 변화시켜 주십니까? 내가 매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제발 여러분의 두려움보다 크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은 완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빛과 아주 가깝게 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빛과 가까워질 때 바로 우리는 변화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11장 6절에 말하기를 우리에게 모든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느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느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바로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찾으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음을 가지십시오 히브리스 1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보이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바로 우리가 믿는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라고요 바로 확실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보게 합니다 우리가 대체로 이런 것을 보지 못하고 믿으려고 하면 두려워하게 돼요 자꾸 두려워하게 돼요 우리가 무엇을 보지 못할 때는 확신을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기대를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누가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을 갖게 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을 우리의 왕 되시는 그분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그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기를 바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도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도 좋지만 그분의 뜻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 과정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가 하루 종일 두려워할 때 도대체 내 믿음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만의 내 믿음을 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의 믿음을 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과 이렇게 전선이 접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사상을 새롭게 우리 앞의 노인은 어떤 태산 같은 문제들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시려고 합니다 오늘 제 앞에 놓인 산은 진짜 높은 산이었던 것 같고 최고 높은 산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산은 내 생각을 새롭게 바꾸는 나의 그 의룸은 나를 새롭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내 뇌를 다시 되갚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뇌를 다른 방향으로 되갚는 그런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은 모든 것이다 네가 생각하고 있고 되고 싶고 하는 모든 것들이다 네 생각을 바꾸면 너의 세계가 바꾸어진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죠 오늘 우리의 선택은 내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 자문세의 결제를 너가 생각하는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물고기가 저 밴드에 저렇게 묶였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꼼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보고 무슨 영화를 듣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매 순간 어떻게 보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므로 그분과 같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 자신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이들, 그런사람들 자문 23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things are better now, things are better now, for as he thinks in his heart so is he 제가 저 의미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things are better now, things are better now so as you're thinking, whatever you're thinking, this is what I'm thinking 내가 이렇게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할게 더 낫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사는다는 거예요 so this is a little comic, it says, I think we can take you off the cabbage diet now I think we can take you off the cabbage diet now so whatever you are thinking, it's just an image making the statement clear 우리가 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저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it also shows us how dependent we are on the way other people think and the knowledge people give us this is a doctor telling her, okay we can take you off the cabbage diet so sometimes we are too dependent on what other people think or how they control us 때때로 우리는요 내가 저렇게 그, 뭡니까, 배추로 양, 양배추로 우리가 저렇게 모자처럼 해가지고 저렇게 쓰고 당기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 의사에게 물어보고 이 의사가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골지우며 살 때가 많아요 so I want us to just really bathe in this to really really seep into, let it seep into our mind for as we think so our thoughts are very important the creation of our thoughts and the branches we are growing in our minds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들이 자꾸 가지치기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so we can either take the downward spiral and it sucked into the negative toxic thoughts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요 저런 그 이 회원이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취해올 수도 있어요 you can also get into the thoughts of saying I cannot but you just can't we feel we can't do it, we can't do it, we can't do it, we can't do something you think you can do these things but you just can't so sometimes we have this conflict within ourselves we have to choose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걸 선택하고 그랬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so the best things in life are free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like hugs and smiles and kisses and love and laughter and memories and sleep and friends 바로 우리는 서로 안아주고 키스해주고 사랑해주고 웃어주고 말해 친구 대어주고 가족 대어주고 같이 잠자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최고의 삶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I can remember when I was in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I can remember when I was in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내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I was having a big problem with organization 제가 어떤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so in the seminary I posted a notice there 제가 그 대학원에서요 어떤 광고판에다 뭘 하나 써붙였어요 and on the notice I said is there anybody out there that has a natural gift in organization? if you do please call this number but don't expect anything from me I'm looking for somebody who will do it for free 제가 거기다 얘기하기를 내가 뭔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난 돈도 없습니다 누군가 날 도와줄 사람은 공짜로 도와줄 사람은 이 밑에 전화번호를 좀 적어주시오 그리고 벽고에다 붙여놨어요 and so I did this purposely 제가 이제 그것을 그렇게 해놓고요 because I was motivated 제가 어떤 그 동기를 이제 by self-sacrifice and love 아 어떤 그 동기를 보고자 하는데요 사람들이 정말로 어떤 이기심 없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도와줄이다 적으시오 나는 아무것도 그 대가는 해줄 수 없습니다 라고 벽보를 붙여놨어요 so I got a call from a lady and she says oh, oh, Rose I saw your notice 근데 어떤 여인이 전화가 왔어요 I was a rose 난 당신이 강구판사로 전화한 거 봤어요 and she said I'm sure you didn't get many calls 네, 아마 당신 여러 사람한테 전화 받았겠죠 so I said actually I did 네, 사실 좀 받았습니다 but everybody said they didn't have the natural gift 그러나 자연적인 선물은 결코 주지 않을 거라고 She said oh, I want you to know I do 아 예, 나는 당신에게 바로 그런 걸 한번 봉사해주고 싶습니다. 아, 내 당신 집에 가서 원하는 걸 내가 한번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이제 제 집으로 왔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녀가 왔기 때문에 참 아주 즐거웠어요. 아, 그녀가 오자마자 제 집의 이 엉망이었던 부분을 다 이렇게 정리해 줬어요. 아, 그가 그것을 하고 있는 동안에 예, 그에게 아마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때 그녀가 이 이야기를 참 자기 가족 관계에 내가 청소를 해주면서 이제 계속 나는 왜 문제가 없냐고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아, 그때 제가 얘기하기를 아, 그래요. 내가 바로 그 상담사 과정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문제 있는 걸 좀 풀어드리죠. 그래서 저는 그녀의 그 어떤 가족 관계에 대한 문제를 풀어드리는 데 도움이 됐고 그녀는 내 곧다리 정리해 주는 일에 도움이 됐어요. 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가운데 아주 정말로 오래 추억되는 그런 기억입니다. 빌리포스 4장에 얘기하기를요. 빌리포스 4장 4장 8절 빌리포스 4장 8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전하며 아름답고 존경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머리에 좀 더 좋은 이 화학 물질이 나와서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문제들은 녹아내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경은 가장 훌륭한 심리학 책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하고 정직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사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좋은 생각을 하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리마인드 시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이시여 주님은 가장 위대한 우리의 창조자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 마음이 바로 주님이 변화시켜주시는 그걸로 새로워진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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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more than I can be